오늘 팀의 승리를 지켰습니다. 무려 올 팀의 세이브 투수 나와서 승리를 지켰습니다. 소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떤 걸 잘 막아야 할 것 같았고 어떤 걸 보면 안 좋은 것 같았으니까 잘 막았을 것 같았습니다. 이번 끈과는 끝에 아픈에 그것부터 자수님께 재밌었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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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자였어요! 어쨌든 이겼을디! 너무 많음 한대이로 메인으로 고支持!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! 미영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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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영수!